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섀도우 수호 2,300만 정도 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스티틴 다시 해야 되는데 오케이 1페이지 클리어 해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잠깐 밖으로 좀 빼놓고요 여기도만 보이니까 쟤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어 어어 레스트. 아 좋았습니다. 투다 딱 쓰고나서 아아 오오 왜 죽었어요 왜요 왜 죽어있는 거야 아니 죽을거면 근데 바로 죽지 왜 나중에 죽냐 어허어 죽을뻔했군요 아 아 오케이 잠시 아잉에잉으로 잠시 바꿔주고요 맞지? 어 죽었나? 도련소? 아 아니요 샵 샵 에너지코어 3개의 수호조각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것으로 수호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